국민 여러분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 1일, 바로 어제였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방역 단계를 조금씩 완화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어제부터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없어졌고 또 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인지, 백신 패스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는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 방역의 빗장을 푼 나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초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코로나 대유행은 북적이던 공항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24시간 열려있던 면세점도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나라. 인구 582만 명의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입니다. 13시간여 만에 도착한 코펜하겐 공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행객들로 풍겼습니다. 한때 한국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9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한 덴마크. 공항 밖을 나서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지하철 안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의 관광 명소인 뉘하운 운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피디 수첩 제작진이 유일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대신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는 덴마크 국민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백신 접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80%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대한 감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2차 코로나 봉쇄 당시만 해도 인적 없던 운하 주변이 이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엠마카는 현재 12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85%에 달합니다. 모든 방역 교제를 해제한 지난 9월 10일 유럽연합국가 중 위드 코로나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질병관리청 이곳의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덴마크의 질병관리청 이곳은 지난 8월 10일 유럽연합국의 질병관리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가 4,500,000,000,000,000,000,000. 500여 명까지 급증했던 덴마크는 올해 2월 이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자 방역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리오프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백신 접종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만 현재 백신 접종률은 새로운 접종률이고요. 백신 접종률은 접종률이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은 백신 접종률이 필요합니다. 5개월 동안 천천히 시행이 됐고 마지막 단계인 리오프닝까지 성공했습니다. 덴마크에는 20분 거리마다 검사소가 있어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고 30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자발적인 검사율도 높습니다. 100만 명당 검사율 1위라는 덴마크의 검사 건수는 약 8,500만 건, 국민 한 사람당 14번 검사를 진행한 셈입니다. 덴마크의 검사율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율이 될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높은 검사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검사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높은 철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검사율이 될 것입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덴마크의 밍크 농장에서 코로나 변이가 발견됐고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감염 확산은 밍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째 밍크 농장을 이어온 마틴 씨. 그는 최근까지 9천 마리의 밍크를 키웠지만 지금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밍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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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크가 밍크 농장 207곳에 퍼진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덴마크의 모든 밍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 규모가 한 해 8,4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덴마크의 주요 산업이지만 정부는 살처분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희생된 밍크가 무려 1,700만 마리에 이릅니다. 저는 진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계속 됩니다. 마는 벗고가 이렇게 움직여서 저는 매일에 따라서 저는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욱더 지속해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관계자에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 더욱더 자리입니다. 정부는 살처분을 협조한 밍크 농가에 전액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식 단계별 일상회복인 리오프닝 이후, 덴마크 사람들의 삶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셋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학교에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의료공간이takingан다. Private tent에서 공부 학교에 대해서도하나. 아직 안 더. 여전히 priorit Automobilhelmi by 강아지에 대한 맥주가 학교에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Aquaman lub 학교에 대한 관계를 얻은 없는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한 이후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2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덴마크. 방역 해제 이후 3개월을 맞은 덴마크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를 전역수학생 이렇게 식생하죠 그렇게 잘 어울려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손이 더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제거하고 하지만 네, 제가 생각도 될 것 같애 그렇다면 이제는 afterlife가 아니라고 우리 손을 좀 씻으셨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덴마크, 싱가폴, 그리고 포르투갈 등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사망하는 치명률 역시 크게 오르지 않죠.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접종 완료율 이미 75%를 넘었는데요.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백신 패스라고 부르는 이런 접종 증명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보건 패스, 그린 패스,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나 허용하는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도 1단계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도입을 했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한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백신 패스 때문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주말마다 열리는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서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 바로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보건 증명서 때문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백신 revised, sky는 거쳐서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산정한 경제에 따라서 예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정한 경제에 따라서 ministères이 있습니다. 산정한 경제에 따라서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세야한 경제인데요? 네, 그게 무엇일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입니다. 경찰이 가로막자 시위는 금세 과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돌발 상황도 벌어집니다. 보건 패스를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6,700만 명의 프랑스는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로 무려 11만 7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초 프랑스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보건 패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시위에 있는 어떤 상관을 진행하는지 말이죠. 목적을 받은 후에, 이런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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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은 원인의 원인의 원인입니다. 시위에 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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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은 원인의 원인의 원인입니다. 식사나 차를 마시려면 실내든 야외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반복해서 어기면 손님과 가게 주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보건 패스를 도입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한 패스 거부장. 8월에는 2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건 패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프랑스 백신 접종률은 70%를 재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미국은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 축제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마스크 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주는 백신 접종률이 60%도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맞이 affective 접종률이 60%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주인공의 긴이 Secret Affairs이 60% 이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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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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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힐라드 마을은 주민의 절반이 미접종자. 실내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bị 마을라 죽게 돼...? 저는 이 52를 위해 공부한 사람인가요? 이 동아리는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우주가 오고 나를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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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죽ur.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마을 주민 중에 경찰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신 미접종자는 약 34% 접종 자격이 되는데도 맞지 않는 사람은 6천만 명에 이릅니다.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정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확산된 가짜뉴스의 영향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신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백신에 이르기까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실은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백신 거부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각자의 선택이 정해지고, 백신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잘 안고, 백신을 어떻게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백신을 어떻게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수정적이었다. 백신을 어떻게 보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주로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인디아 리버 카운티, 그곳에서 바비씨를 만났습니다. 지난 7월 말 바비씨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카센터의 직원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바비씨의 다른 가족도 코로나에 걸렸지만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단 한 사람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비씨와 꼭 닮은 남자, 바로 그는 쌍둥이 형 빌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1962년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빌리와 바비. 카센터도 같이 운영하던 두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함께 감염된 것입니다. 제 시스템은 바비 씨와 달리 상태가 악화된 형 빌리는 지난 8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쌍둥이 형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미국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약 76만여 명 확진자도 사망자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사망한 코로나 환자 99%가 미접종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50%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자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방 공무원, 의료진, 교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무급 휴가와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강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의 교사들은 백신 의무화 정책의 시위로 맞섰습니다. 의무 접종을 거부하며 시위 도중 백신 접종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PD 수첩은 뉴욕 교사단체 소속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전 대통령들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미접종자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이들도 방송을 통해 백신 접종을 호소합니다. 미접종자의 시위로는 시위로 이동을 받았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형을 잃은 바비와 그의 가족의 바람도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금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잃은 것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소설이 한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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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중증 환자가 되는 비율을 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위중증률이 평균 0.01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코로나 환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중증 환자가 되는 셈입니다. 백신을 맞이하는 미접종자는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월부터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더니 최근 9월에는 위중증률이 최고 0.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 100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중증 환자가 되는 거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가 되는 비율이 9월 첫째 주에는 2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백신 접종률만 가지고 위드 코로나의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영국.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애자 모두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가게를 열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이들이 되찾은 일상은 코로나 이전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 2, 1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7월 19일 사람들은 그날을 자유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접종률은 53%에 불과했습니다. 델타 감염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영국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출한 재정이 모두 3,700억 파운드, 약 585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규제를 해제하자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커졌고 GDP 성장률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감염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해제와 함께 마스크마저 벗어던진 영국. 감염성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유의 날 이후부터 예상됐던 감염 확산의 우려는 현실로 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의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가 다행히도 시험을 회복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책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켜내고 경제적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성은 더욱 인정과 높은 수제의 회복과 높은 수준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벗으면 안됩니다. 영국이 지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방역안을 했다가 전략을 잘못 세웠고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 마스크까지 벗어버렸거든요. 하루 확진자 4만 명, 일주일 평균 사망자 800여 명 영국은 방역의 빚장을 성급하게 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직전인 지난 주말에 이태원 거리는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 이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실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얼굴이 나오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들어서 2년 동안 못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거 같아요 백신 받았다 감기차가 생각이 안 되고 계속 심해질까봐 걱정이 돼요 이제 확진자가 더 많아지거나 해상도 강화될까 봐 보게 될 거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전에 감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으로 감염된 다음에 회복한 사람이 적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규제를 해제한 시점 직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0% 접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20%가 접종 안 한 거잖아요 20%가 얼마냐면 우리나라에 천만이에요 천만 중에서 만 명 확진자 나오는 거 금방이에요 천만에서 2만 명 나오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3차 유행 때 예방 중 아무도 안 했을 때 1200명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깍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접종자에서 만약 확진자 1만 명 나오면 의료체계 붕괴해요 문제는 중증 환자 수 특히 고령자나 미접종자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 중증 환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한테 도착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뭐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나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의료체계로 확충을 해놓던지 아니면 그 숫자 감당 가능한 숫자 이하로만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미 코로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확진자 관리 유행 관리 측면이라는 겁니다 방역 1단계 완화 이후 코로나 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예측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 수보다 이제 많아지게 되면 큰이다니까 얼마나 중환자가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보면 11월 중순까지는 한 250분 정도 뇌를 유지하다가 12월 13일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폭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음압시설을 갖춘 중증 환자 병상 수는 현재까지 약 천여 개 그 가운데 400개의 병상은 이미 사용 중입니다 만약 중증 환자가 700명을 초과한다면 현재 의료체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보된 중환자 병상이 차가고 있다면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80% 정도가 찼을 때에는 남은 20%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저는 멈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환자 70%를 감당하는 공공의료병원의 중증병상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간호사가 일반 환자보다 3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염병 전담병상을 마련해도 인력이 없어서 거기를 다 돌리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간호사들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과 국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그러면 분명히 증가될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를 돌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서울대병원, 보람의병원, 서울의료원 합해서 사직자가 680명이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못 견뎌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만들고 개선하고 충원을 하면 간호사들은 더 이상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단계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을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역의 빗장을 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코로나 재확산과 같은 어려움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의 70%를 전담한 건 국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병원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해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